자회사의 갈등이 계속해서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룹 유진스의 팬들까지 거리 시위에 나서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하이브가 적용한 경영 방식 중 하나인 멀티레이블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 BTS 세계적으로 대단한 팬덤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는 그룹 세븐틴 데뷔와 함께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신인 걸그룹 아일리까지 기획사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그룹 하이브 소속입니다. 하이브는 2019년부터 작은 기획사를 인수하거나 분사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12개까지 확장했습니다. 감사에 착수한 어두원은 2021년 자본금 160억 원을 투입하여 독립시킨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경영 방식은 멀티레이블입니다. 많은 자유도를 줬고 어떤 창작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고 그런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운용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이브의 다양한 가수들이 다양한 작품을 내면서 활동한 거라고 하지만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자회사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 자회사의 매출 실적이 배출하는 아티스트에 따라 평가되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순위가 매겨지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미니진 어두워 대표 역시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자회사 간 차별이 있었고 아티스트가 피해를 본 것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브도 이와 관련하여 사내 공지에서 이번 문제는 멀티레이블의 또 다른 시행착오라며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를 고민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5638-2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